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왜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느냐? 그것은 유전자가 우리의 내파를 바꾸고 그래서 생체 전자파를 바꾸기 때문에 그 전자파가 변하면 유전자도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관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우리 뇌 속으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를 흐르고 있는 전류, 뇌파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희한한 거예요. 뜻이 들어왔는데 아름답다. 이것이 진리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이런 뜻을 느꼈을 뿐인데 어떻게 뇌파가 변하냐? 뇌파라는 것은 전류, 전기,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뇌 속을 흐르는 전기, 에너지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뜻이 뭐예요? 그 뜻이 뭐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전기라는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보다 더 한 수, 한 수 위에 있는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는 에너지가 뜻 속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뜻 속에 에너지가 없다면 뇌파가 변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전기 에너지,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전기 에너지, 이를 우리가 무슨 에너지라고 부르냐 하면 과학자들은 그런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물리적 에너지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어요? 요즘 무슨 핵, 북한 핵 때문에 난리인데 핵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핵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폭발해서 나오면 그게 핵폭탄이에요. 그 에너지는 강력한 에너지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도 결국은 어디 속에 있는 에너지예요? 원자, 핵 속에 있는 에너지예요. 원자, 핵 속에 왜 에너지가 필요하여 해요? 원자, 핵 속에 있는 에너지예요. 원자, 핵 속에 있는 에너지예요. 원자, 핵 속에 있는 에너지예요. 산소도 산소, 원자예요. 수소도 수소, 원자예요. 질소도 질소, 원자예요. 모든 물질은 다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자, 각종 원자, 지금 120몇 가지인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원자들이 존재해서, 그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물질의 종류가 달라질 뿐입니다. 원자를 한번 간단하게, 원자의 구조, 원자는 가운데 뭐가 있고? 원자, 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 핵 주위로 뭐가 돌고 있어요? 전자가 돌고 있죠. 그래서 이 전자의 숫자에 따라서 이 원자의 성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자의 숫자는 뭘로 결정되는 거예요? 원자 핵 안에 이 전자는 무슨 전기를 띄고 있어요? 음전기를 띄고 있습니다. 음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는 전자가 원자 핵 주위로 돌고 있다는 것은 원자 핵은 무슨 전기를 띄고 있다는 거예요? 양전기를 띄고 있다는 거예요. 원자 핵이 양전기를 띄고 있는 이유는 뭘? 양전기, 원자 핵 속에는 양전기를 띄 어떤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전기를 띄 어떤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 다 배운 거예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배워가지고? 주입식으로 배워가지고. 이게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띄 입자고 이 안에 양전기를 띄 입자가 있습니다. 제가 양전기를 띄 입자를 뭐라 불러요? 양자 또는 양성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원자 핵 속에는 또 입자가 있는데 전기를 안 띄 중성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전자의 개수가 결정이 되고 이 개수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질소는 양성자가 14개다. 탄소는 12개다. 산소는 8개인가? 이래서 다 같은 물질이야. 다 알고 보면 모든 것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달라요? 그 개수가 달라요. 그래서 저 그림은 엉성하니까 좀 잘 그려진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원자 핵. 원자 핵 주위로 뭐가 돌고 있어요? 예, 전자가 하도 빨리 돌고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이렇게 구름처럼 보여요. 원자 핵을 한번 확대를 해서 보자요. 보니까 양성자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중성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 기적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무슨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뭐예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여기 뭐 상상할 수 없는 거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진짜 이런 기적은 모르고 엉뚱한 무슨 복권에 당첨됐다는 이런 기적만 알고 있어요. 그게 사속적인 기적이죠.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간 차원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뭐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건 기적이에요. 왜? 양성자는 양정기를 띄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양정기를 띄고 있는 양성자가 모여 있어요.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불가능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양성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수가 있어요? 천만에. 불가능입니다. 왜? 같은 양정기를 띄인 입자들끼리 쫙 모이면 어떻게 돼? 모이지 않아요. 절대로. 왜 안 모여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서로 얘들이 밀어내가지고 이런 구조, 이런 덩어리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가만히 앉아 계신데 여러분 몸을 다 분석하면 나중에 뭐가 나와요? 이게 원자가 나와요. 그 원자가 있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양성자들이 이게 모일 수도 없고 다 흩어져 버려야 되는데 이게 모여 있다는 것이 불가사의하다. 이것이 불가사의하다는 것은 물리학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뭐예요? 중성자가 그건 좀 만화같은 대답입니다. 용감한 대답이긴 하지만 중성자는 아무 힘이 없어요. 전기를, 에너지를 안 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중성자는 빼버리면 돼. 그런데 양성자끼리 그것도 붙어있는 거야. 이거는 불가능. 그러니까 이 우주에 어떤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래요. 왜? 물질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양성자끼리 뭐예요? 붙여놓을 수 있어야 물질이 존재하는 거예요. 전자가 전자가 돈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양성자가 양전기를 띄고 있으니까 전자는 돌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안 튀어나가냐? 이거야. 안 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까 만화식으로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천진난만하게 어려울 거 하도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양성자가 안 튕겨나가도록 하는 제3의 뭐예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양성자를 못 튕겨나가도록 어떻게 해요?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나 여러분은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여러분 몸속에 생기면 T세포를 암세포로 보내가지고 유전자를 켜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주는 그 힘,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원자핵도 그 힘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타트라는 것은 나의 진실을 발견해야 돼. 내가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야. 내가 존재하고 있기 위해서는 여기 권정희가 여기 이쁘게 참 젊을 때 참 이쁘겠어요. 제가 보니까 참 뿅 가셨겠어. 그렇죠. 권정희가 이렇게 그냥 자기는 편안하게 앉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힘으로 권정희가 존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권정희를 다 유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박수! 뉴스타트라는 것은 그런 가장 근본적인 우리를 창조하고 유지시켜주는 그 힘 그것에 내 자신의 유전자를 맡기자는 것이 뉴스타트라는 말이에요. 그 힘의 자, 그래서 얘들이 산산 다 양성자들끼리 분산해서 없어져버리면 아무것도 존재하지가 않아. 그런데 이걸 다 모아 놓으면 권정희도 있고 또 고영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권정희도 만들고 고영수도 만들어가지고 둘이 만나게 해가지고 뽀뽀도 하게 하고 자, 요게 요런 그런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뜻 네, 그런 뜻이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것은 한 걸음 딱 물러서서 다 조용히 관찰해 보면 드디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고 그 힘은 뭐예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은 뭐예요? 사랑이야. 왜? 왜 사랑이에요? 왜 그 힘이 요런 이쁜 권정희를 만들려고 할까? 네? 뭐를 주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 힘을 주면 사랑을 주면 권정희가 존재한다. 그리고 권정희를 만들어놓고 또 이쁘다고 또 뭐예요? 계속 안에서 암세포 생기면 또 암세포 죽여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고영수를 뼘가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자식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만들려고 우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아직도 혼자 자기가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은 계속 뭐예요? 우리를 확 보호하고 계세요. 거기에 우리가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그 감사를 내가 느낄 때 그 힘을 받는 거예요. 그 힘의 실체를 내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도 줘요 안 줘요? 알아야만 준다는 것은 그건 조건적이에요.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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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주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이야. 알아준다고 주는 게 아니라 몰라도 내가 줄 거야. 왜? 내가 주다 보면 언젠가는 알아질 테니까 그거 참 멋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참 이런 게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진실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 그러고 인간이란 게 정말 귀한 존재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꽃 하나도 다 무슨 뜻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양성자도 분산되지 않도록 모으는 이 힘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사랑이야. 아무리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로서 같이 살지만 그 속에 뭐가 없으면 둘 두 부부 사이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한 방에서 자도 너는 너고 나는 뭐예요? 나도 부부 안 해요. 그 힘이 존재하는가 정말 그 사랑이 그 에너지가 이 두 입자 사이에 존재하는가 혹은 두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그 에너지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살 때 우리의 유전자는 힘을 더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힘 때문에 우리의 유전자들은 더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러고 보니까 결국 양성자를 모아서 어떤 물체를 존재하게 한다는 그 의지 그 뜻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다 온 우주는 원자들의 결합체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뭉쳐있다. 자,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그러면 이 양성자 또는 이 중성자는 뭔가 아, 보니까 자, 이거 한 개가 중성자고 이게 양성자인데 이 중성자 양성자 안에 보니까 더 작은 입자가 세 개씩 들어있더라. 그런데 그 입자가 뭐냐면 쿼커예요. 쿼커 쿼커 이제 영어로 하면 쿼커 쿼커 그러니까 여기 뭐 다운 쿼커 업 쿼커 뭐 참 이 쿼커의 종류도 여러 종류인데 그런 건 너무 고차원전이니까 잊어버리시고 그냥 쿼커가 세 개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쿼커가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느냐 그렇죠? 배열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뭔가 성질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건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던 인간이든 식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플라스틱이든지 모든 물체는 다 모 덩어리예요. 쿼커 덩어리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뭘 만들려면 맨 먼저 모 가지고 뭐만 있으면 돼요. 쿼커만 만들면 쿼커 가지고 양성자, 중성자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전자 만들고 해가지고 전자하고 쿼커 만 있으면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갯수만 딱딱 다르게 아무것도 간단해요. 그래서 권정이가 아무리 이뻐도 결국은 쿼커 덩어리예요. 쥐나 내나 그렇죠. 길에 가는 강아지나 딱 쿼커 덩어리예요. 이 쿼커 덩어리를 어떻게 배합을 해서 그 힘 에너지 사랑이란 에너지를 줘서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우주의 비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뭐예요? 쿼커 덩어리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양성자를 모아놓은 분산되지 않고 모아놓는 힘도 뭐예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뜻이에요. 그 뜻이 힘이 대단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모여있어. 모여가지고 너희들은 질소의 원자로서 존재해달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산소원자로서 모여있어라. 너희는 탄소원자로서 모여있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뜻이야. 그러니까 이 뜻이라는 것에는 무지무지한 힘이 있어요. 왜? 이 원자를 뭐예요? 양성자. 이건 굉장한 힘이에요. 그래서 이런 힘을 원자 핵에 작용하고 있는 이런 힘을 핵력이라고 부릅니다. 핵력. 그게 바로 뉴클레어 파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력. 그 다음에 이 전자가 돌고 돌아가게 하는 힘을 이것을 전자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전자기력. 핵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그 다음에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 힘은 다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다 그렇죠? 물질세계에서 물질세계에 작용하는 뜻의 힘이에요. 이 뜻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전자가 빛의 속도를 확 돌고 있는데 이 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튕겨나가야 돼. 난 튕겨나가고 돌고 있어. 일정한 궤도를 그것도 뭐예요? 원심력이라고 그러죠? 원심력으로 전자를 튕겨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뜻이 작용하고 있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힘이 있어요? 물질세계에 존재하는 힘이에요. 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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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구가 점프를 했다. 중력이 없으면 천정 떨고 올라가. 그러니까 중력이 있기 때문에 도로 뭐예요? 그래서 중력 그 물질세계에 존재하는 이런 에너지들을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물리적 에너지. 이 물리적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뜻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물리적 에너지가 뜻 이 뜻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 뜻 에너지의 본질은 뭐구나? 사랑이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뜻 뜻이라는 것은 마음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은 다 뜻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에는 무선성이 있어요. 이런 것이 사랑 인격성이 있어요. 이 전자기력이니 중력이니 이런 데는 인격성이 없어요. 그래서 인격성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뜻 에너지가 뭐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정신적 에너지 뜻 에너지를 이를 사실 무슨 에너지라고 부르게? 영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영적 차원의 에너지다 이거예요. 무슨 차원은 아니다. 물질적 차원을 초월한 영적 차원에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뜻이 물리적 에너지에 불과한 뇌파 전기 에너지를 지배할 수 뭐예요? 이 다이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야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에너지 속에서 살고 존재하고 있다. 이 영적 에너지가 내 속을 흐르고 있는 모든 전기 에너지를 지배해서 내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자.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이란 것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뭐예요? 아니라고 아니구나. 이 권정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우주 공간 속에 보이지 않는 뭐예요? 다 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공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뭐예요? 아니다. 이 공간 속에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단어야 뭐예요? 이게 이제 알면서도 모르고 또 이제 모르면서도 알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딜레마예요. 아시겠죠? 다 알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의를 해줘도 그 단어를 맨날 쓰고 있으면서도 뜻을 모르고 있어요. 자 이 우주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다? 뜻이라는 위대한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가 있다고 여러분이 뭐 이게 어려운 단어도 아니야? 맨날 쓰고 있는 단어야? 공기 공기 맞아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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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뭐예요? 이 공간 안에는 뭐가 있다? 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단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공기라고 말하면 산소, 질소 이런 것을 뜻하는데 천만의 말씀 공기라는 단어는 산소, 질소, 수소 이런 것이 발견되기 뭐예요? 전 벌써 몇 천년 전에 존재했던 단어예요. 이 단어를 만들어냈을 때는 그런 물질적인 얘기가 뭐예요? 아니라 에너지적인 얘기였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유를 받는 것은 공기로 지유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데 그런데 그 공기의 공기 에너지 이 공속에 있는 그래서 이 공속에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반야신경에 나옵니다. 공 즉 공이라는 것이 즉 무엇이다? 에너지다. 이 말이 바로 공 즉 시 색입니다. 색이라는 것은 이게 실체라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에너지밖에 없다. 물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라 에너지가 존재함으로 말하면 아마 그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물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본질이 아니라 사실은 뭐가 본질이다? 에너지가 본질이다. 그래서 공 공이야말로 공적 시색이란 말은 공이야말로 진짜로 실체다. 그 다음에 반대의 말이 있습니다. 색적 시공 은 뭐냐면 우리가 시체라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뭐예요? 이 물체들은 곤정이쥐가 아무리 이뻐도 이거는 그 힘을 빼면 아무것도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이런 물체는 눈에 보이는 이런 물체는 알고 보면 지가 내가 진짜 실체라고 했어도 그 뜻이 없어지면 그 에너지가 없어지면 이거는 뭐예요? 공이 돼 버린다 뻥이 돼 버린다 뻥이 돼 버린다 그래서 석가무늬 선생님이 굉장한 그래서 불교의 가장 중심 사상이 뭐예요? 공 아닙니까? 공 공 속엔 기가 있는데 그 기의 본질은 석가무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기는 무량 광이다 양을 측정할 수 없는 뭐예요? 빛이다 그리고 무량 수다 수는 목숨 숫자 그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다 하려면 그 말 맞아 안 맞아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명의 힘을 받아서 우리 유전자들이 회복도 되고 꺼졌던 거 켜지기도 하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고 해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그게 수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공 속에 있는 기가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뭐예요? 생명의 생명의 다이 말이에요 우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 속에 있는 기는 어떤 형태로 실제로 인생사 속에서 나타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석가 선생님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대자대비의 대자대비의 형태로 나타난다 대자대비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아는 것은 그냥 자비야 자비 참 자비로운 사람이야 그러나 대 큰 대자가 붙었을 때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무슨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알고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을 믿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난 형태를 가지고 나타난 것이 즉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난 그것을 보고 그분으로부터 보여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을 믿고 우리가 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부탁을 드릴 수 있는 자격도 뭐요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이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우리는 감히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멋있죠 이런 걸 진리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자꾸 여기서 대충 정리합시다 그래서 뜻에 뭐가 있다 이 뜻에 에너지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다 여기는 물리적 에너지고 여기는 무슨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여기서 우리가 위대한 뉴스타트 원칙을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영적 에너지가 무선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에 우리의 유전자를 뭐요 맡기기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유전자다 우리 고선생님 이쁘기만 할 뿐 아니라 똑똑하기도 해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자 그러면 그러면 영적 에너지로 중력도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중력 지배할 수 있게 없게 중력을 지배한다는 말은 중력을 즉 이상구가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내가 원한다면 이상구 몸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럼 이상구 몸에 작용하는 중력이 없어지면 이상구가 어떻게 돼? 붕 뜹니다 사람들이 붕 떠는 사람들 있게 없게 여러분 인도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도까지 갈 거 없이 계룡산에만 가도 몇 사람 볼 수 있어요 계룡산에서 있는 그 굴 속에서 뭐 하는 사람들 뭐 닦는 사람들이에요 도 닦는 사람들 그 도 닦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영적 에너지를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 나는 영적 에너지를 받았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영적 에너지를 받은 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중 부상입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자 나는 도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알 거야 그리고 대룡산에만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 자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는 두 종류의 영적 에너지가 있어요 왜? 뜻에도 두 종류가 있듯이 좋은 뜻이 있는가 하면 뭐예요? 나쁜 뜻이에요 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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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나쁜 영적 에너지도 영적 차원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나쁜 영적 에너지일지라도 물리적 차원보다 한 수 뭐예요? 차원이 더 높기 때문에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 이 정도로 해놓고 그래서 이 영적 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 영 다른 이 영적 이라고 할 때 이건 무슨 말과 같습니까 신적이라는 말과 같아요 그렇죠 영적이다 그러면 신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은 참 모호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신에 두 종류의 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배운 대로 하면 무슨 신 무슨 신이 있겠소 나쁜 신 좋은 신이 있겠죠 그렇죠 자 좋은 신은 그 본질이 뭡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나쁜 신은 뭐가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몰라 무조건적 사랑의 신을 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신이라고 부른지 아세요 맨날 우리가 쓰는 단어야 공기만큼 흔하게 나쁜 신부터 합시다 여러 나쁜 신들이 있어 온갖 종류의 나쁜 신들이 있어 사람을 해코지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온갖 그런 나쁜 신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신이라고 불러요 잡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잡신이 우리 뇌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잡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잡신은 나쁜 신이고 좋은 신을 우리는 무슨 신이라고 부르게 네? 좋은 신은 좋은 신은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맨날 쓰면서도 몰라 그래서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신이 있어요? 잡신이 있어요 그래서 잡신든 사람들은 우리가 잡것들이라고 그래요 잡것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온갖 잡생각만 하고 올바른 생각이 없어 그러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만나 보니까 얘가 생각이 올바른 잡힌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뭐 들었다 그래요? 정신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잡신의 지배하에 있다가 그 사람의 뇌가 잡신이 지배하고 있다가 잡신이 그 사람의 뇌파를 지배하고 있다가 드디어 뭐예요? 정신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정신이 좀 잠깐 동안 어떻게 한 거예요? 나간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똥차입니다 우리 한국말이에요 알고 보면 과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우리 말이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진리 정말 진리에 따라서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 자체를 모르니까 그 말을 쓰면서도 그냥 정신 나간 놈은 또 정신 나간 놈이고 그렇게 지나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잡신다 영에는 무슨 영과 무슨 영이 있습니까? 좋은 영을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나쁜 영부터 합시다 나쁜 영은 악령 그래서 나쁜 영을 악령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악령과 잡신은 같은 거죠 그런 악령 잡신을 통칭하는 조금 더 유치한 말로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악령이 되게 들면 악령이 되게 들면 잡신이 되게 들면 드디어 우리는 저 사람 뭐 들렸다고 그래 귀신 돌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다 유전자의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옛날부터 조상님들이 써 날 사용해왔던 말들이 뭐예요? 유전자의학적으로 정확해 뉴스타트적으로 정확해 그래서 여러분 뭐만 차리면 호랑이 입에 물려가도 산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이라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못 차리면 맨날 뭐 하다 볼 일 다 봐 치료하다가 붙어 볼 일 다 봐 정신을 차릴 생각을 하니 그러다가 정신을 차렸어 정신을 차렸다는 것은 뭐를 발견했다는 겁니까? 아하 이 우주에는 뭐가 있구나 뜻이 있구나 이 우주에는 영적 에너지가 있구나 그 영적 에너지 중에 악령의 반대가 뭐예요? 성령이야 그 성령은 무조건적 살아요 그것이 그 에너지가 바로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에너지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러면 그리고 유전자는 그 정신이 들어와서 나의 내면적 환경을 뭐예요? 바꾸고 그리고 내 외부적 환경을 바꾸면 유전자는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되어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넘어가서 다음 시간에 진짜로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붕떠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흥미진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는 뭐만 선택하면 되는구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를 선택하면 그 영적 에너지 전지전능한 초자연적인 영적 에너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알아서 내 유전자에 생긴 모든 문제점을 다 해결해 주게 되어 오이쿠나 sides 아 ster 한글자막 by 한효정